아니 준하 씨가 좀 잘 먹는 분야가 있나요? 저는 원래 면을 좋아하니까 면이요, 면이요 사실 면 쪽으로는 제가 면이 서는 사람이라 또 빨리 먹기도 특정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빨리 먹기도 잘하죠 짜장면은? 짜장면은 옛날에 5초로 먹었어요 6 빼기 8초 8초?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한 15초 15초? 잘 됐다 우리 14초 짜리 있거든요 우리 만리가 14초 그래도 만리한테는 지지 않지? 내가 만리한테 지면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더 나오기? 그러면 내가 복수전으로 한 번 더 나올게 한 번 더 복수전으로 알겠어 왜 이 돈이래, 둘이 나 지금 나 이 장면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어 아, 재밌겠다 남은 전 시동전 걸어 네? 저는 양파로 먹겠습니다 아유, 보는 전엔 너무나도 재밌어요 저 혁대 좀 풀게요 어, 그래, 그래 저 혁대 좀 어, 푼다 혁디 오랜만에 가요 혁디 오랜만에 혁디 만리가 13초 86 네 정준화 씨가 한참 때는 5초였는데 지금은 은퇴했기 때문에 14초에 먹는다고 했거든요 14초 그래도 만리는 이긴대요 네 막상막하다, 먼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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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많아? 어머, 야 어머, 양이 진짜 많다 우와, 감사합니다 일단 비미는 거는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어요 네, 네 일단 비미시겠어요 어? 어? 거의 양이 뭐야? 진짜 많다 어? 이거 내 개 좀 더 많은 거 같다 내 개 좀 더 많은 거 같다 속하세요, 속하세요 야, 내 개 훨씬 많아, 지금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야, 봐봐 대량기로 안 하시면 혹시 저울이 있나요? 저울은 있는데 한 번 달아봐요? 저울 좀 주세요 우리 이거 냉정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라 아, 사랑해 저울, 저울 자꾸 저울까지 그렇죠, 나중에 판정 때문에 그렇죠 아니, 뭐 아니, 이거 무서워 아, 뭐야 이거 웬일색인가? 그럴까, 뭐 이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너무 많아 저울, 저울 왔어요, 저울, 좋아요 선생님, 저울 왔어요? 벌써 왔어요 정정당당한 게임을 위해서 왔습니다, 왔어요 0점, 0점 맞춰야 되니까 0점? 아니야, 그냥 옷도까지 하던데 사실 괜찮습니다 일단 정정당은 9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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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980g? 980g? 980g 아니, 아무리 그릇을 포함한다고 해도 자, 만 선수 자, 만 선수 어?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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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진아 씨 예민해 아이고야, 자존심 상해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같아요? 아, 정진아 씨 예민하네 다시 한 번 아, 진짜로, 진짜로 똑같아, 980g 똑같아요 자 사람이 우버 그래, 그래 그래, 980g 그래, 980g 그리고 또 정확히 980g! 가야 돼요 이거는 이게 지금, 잠깐만 0점을 맞춰서 자, 그러면 일단은 준비를 하시고 네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준비됐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만리 대 정준아 정준아 대 만리 짜장면 빨리 먹기 대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 괜찮네요 자,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오! 봄디 мар트 봄비 만리는 막달리고 큰 걸음으로 간다 아, 준하 씨 만리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빨리B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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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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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씨 봐! 와! 13조! 만리 슈트! 만리! 박수! 너무 귀여워! 와! 13조! 자! 만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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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현역은 현역입니다! 아 누나 씨 어머 남겼어 야 말리한테 진 게 아니라 세월한테 졌네 아 세월이 졌네 13.85였어 8호! 13.85? 0.01초 그거 했네?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980이냐 이해가 안 된다